안녕하세요 소박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식당 수돗물에서 갑자기 냄새가 나 약수백비탕 오음향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기러먹고 저녁이 되면 씻고 등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물의 시원함이란 만져보고 마셔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상쾌함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수박을 담가 놓을 수 있는 개울이나 강물들이 지천이라 슈퍼나 식당에서 물을 사먹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일이 벌어졌죠. 물을 사먹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끓이는 가스오부시 육수도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육수를 제법 잘 끓인다는 곳의 물 사용 비법을 보면 수돗물을 받아서 하루 묵힌다고 합니다. 안 좋은 냄새를 날리고 불순물을 가라앉히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요. 바로 먹어봤을 때와 하룻밤. 진한 맛에서 물 맛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양념장도 하루 묵히면 더 맛있어진다는 그 숙성의 비밀일까요? 물을 숙성한다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좋은 물을 만드는 방법은 예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음양탕이나 백비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보면 아주 쓴 탕약 같은데요. 결론은 그냥 물입니다. 음양탕은 끓인 물에 찬물을 섞은 것이라고 합니다. 뭔가 성질이 다른 물을 섞은 것 같은데요. 우물물과 개울물을 섞어 마시기도 했다 합니다. 신진대사와 냉증이 완화되고 기와 혈 소화, 위장 기능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음양탕은 미지근한 물을 가리키며 아주 뜨겁거나 찬물에 비해 사람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절한 물 같습니다. 백비탕은 이름에서 횟수를 알 수 있듯 100번 끓인 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식혀서 따뜻하게 마셔 양기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백비탕을 마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맛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끓이고 식히고를 반복한 것이 비법이라고 합니다. 식당에서의 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깨끗이 관리해야 하는 식재료입니다. 악취가 나거나 불순물이 보인다면 그 재료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수타 소바 집에서의 물 사용도 다르지 않은데요. 면 무게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큰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옛날에 봤던 사연이 생각나는데요. 식당 주방에서 잘 사용하던 수도에서 갑자기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음식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셨다는 이야기죠. 범인은 다름 아닌 수도꼭지에 연결한 호수였다고 합니다. 확대 해석해보면 어두운 색의 대야나 그릇들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통로나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떤 환경인가에 따라 앞에 사례에서 보듯 악취나 부유물이 뜰 수 있습니다. 요즘 플라스틱 제품이 잘 나오지만 가격에 따라 폐급으로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